우리 다음은 뭐지? 8시 반부터 우리 로고통 만들어야 돼 이제 이거 만들자 네 세븐틴 널로써 1시간 만에만 만들어야 돼 솔직히 스프링 안내잖아요 좀 더 뒤로가 나왔네 기울이 사실 두개의 조항이 나왔네 아맞아맞아 아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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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긴장아 난 수현아 실천할 때 하하하하 실천쯤에 수현이 뒤에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맞아 아맞아 필요한 행동 아맞아 아맞아 응 오 9로 쟤 가사 좀 이상해 예예예 어? 여기 들려요. 이게 이게 바로 차는거죠? 바로 차는거죠? 자, 잠깐만. 끝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민주주의 하겠습니다. 한번만 살려주겠습니다. 진짜 승관이나 호주의 손발 쓴것을 잘못했다고 해서 힘들어보세요. 끝까지 쓴다. 너무 쉽게 돌아왔어 다시 사랑해줄게 그럼 아! 아! 우선 버전 추가해 시즌 출 때 종민이랑 나 팀에 다른 사람들 노래 부르고 싶어 아니 아 괜찮아 아 아직 그래 우리가 또다시웠어 우리 우리가 또다시웠어 우리 우리가 우리가 또다시웠어 우리가 또다시웠어 우리 우리 우리가 우리 우리 3 아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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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시마 압 왔어 됐어 우리의 아모 Georgia 김현우 오마자 돌아볼게요 나를 이루어 이리 이루어 이리 이루어 이리 이루어 아, 네, 네 내가 또 다쉬웠어 난 기다렸을니 저를 멋있게 돌아보자 계속 사랑해줄래 오늘 film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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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불러서 바람을 잃고 발사도 우리도 언제나 즐겁게 들릴게요 왔어요 왔어요 세븐제기만 왔어요 뻔한 멜로디 저는 기교와 소울이 필요해 ksen 두번째 세 나 듣는 날 어 내가 왜 했느냐고 생각했지 네 어차피 2표로 승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3표로 승관입니다. 3표로 승관입니다.